연뮤덕 오글 꿀팁 자동초점 오페라글라스 럭슨 써봤습니다 무용보러 갈 때 공연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언박싱해서 써봤는데요 일단 제가 사용하던 오글과 배율은 같은데 크기가 작고 파우치도 심플해서 좋았고요 게다가 자동초점이라서 초점 조절이 필요 없으니 공연 관람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레알 신세계였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공연의 순간을 생생하게 눈에 담을 수 있다니 공연 볼 때 꿀템으로 인정합니다